예 그러면 반야심경에 대해서 한번 해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불교에 관한 기본적인 교류라든가 이런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구요 그 이제 인터넷에서 봄윤수님의 그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도울수님의 강의 한두개 잠깐 잠깐 듣고 계속 이것을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중에 추후에 더 깊어지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문장 해석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이 불교형을 이게 불교형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거를 듣거나 독성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는 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도 공부 차원에서 올린 거니까 저같이 초학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자 여기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큰 뭐 무한대 이런 뜻이랍니다 한없이 큰 그래서 아주 큰 한없이 큰 그러니까 큰 뜻도 있고 많은 뜻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마하라는 것은 위대한 뭐 큰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야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하나의 수련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세상에서 저쪽 피안으로 가는 경지에 건너간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저쪽 저쪽은 피안이고 뭐 쪽은 열반이겠죠 그쪽으로 가는 그러한 방법인데 반야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육바라밀의 하나의 마지막 단계인 이 반야의 수련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련 방법이 이제 보면은 깨우친다는 것 그래서 직에 가면 마하는 큰 그 다음에 반야는 깨우침 바라밀다는 저쪽 열반의 색에 드는 것 그래서 저쪽 열반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해탈하기 위한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큰 깨우침에 관한 그 말이죠 마하는 큰 반야는 깨우침 바라밀다는 저쪽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그래서 심 심은 여기서는 핵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경 경은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세상에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쪽 열반으로 해탈의 경지로 가기 위한 그 큰 깨우침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굳이 읽지는 않을 거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한 거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책을 보고 정리한 게 아니어서 강의 듣고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해석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자 관자재 보살 행 심 반야 바라밀다 시 자 관자재 보살 이제 이거 말하면 우리가 문장 분석하면 주어죠 관자재 보살 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관자재 보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보살이 뭐냐 중생과 부처의 중간 단계 그래서 보살은 말이 중국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52단계가 있고 어쩌저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자재 보살 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화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관자재 보살은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세음 보살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 이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대승 불교 있고 소승 불교 있는데 소승 불교는 개인적인 그러한 해탈이라고 하면 대승 불교는 주변 여러가지 사람들과 같이 하자는 거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관자재 보살은 대승적인 그러한 수련 방법을 행하는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자재 보살이 행 자 행은 원래 가다 뜻도 있지만 행하다 행동하다 그런 뜻겠죠 뭔가를 행한다 뭐 심 깊은 반야바람일다 자 저쪽 열반의 해탈의 경지로 이르기 위한 깨달음의 큰 깊은 아주 깊은 그러한 반야바람일다를 행하고 있을 때 시 그렇죠? 뭐뭐 할 때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하고 있을 때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발심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바람일이 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방법에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보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남한테 베풀어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지게, 계율을 지키는 거 계율을 지키는 게 있고요 자 여기 사계가 있죠? 살생, 절도, 그 다음에 사음, 구업 그렇죠? 이 천수경 같은 보면 구업이 나오죠 구업을 바르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죠? 깨끗하게 하는 거 어쨌든 계율을 지키는 방법, 보시하는 방법, 인욕 이거는 참는 거죠 정지는 뭔가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 선정은 마음의 고요한 것 반야는 깨우침을 얻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야는 여기에 다 붙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육바람일, 이리저리 방법들이 반야가 다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반야가 깨우침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선정, 정직, 인용직의 보시 이런 것들에 관한 깨우침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조견, 비칠조자죠? 볼견자 비추어서 보았어요 우리가 이 견자는 보통 깨우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비추어서 보니 오온, 다섯 가지가 쌓여있는 거 쌓을 온자니까 오온은 다섯 가지의 요소 우리가 다섯 가지가 오온인데 이거는 우리가 동양철학에서 목화토금수, 오행도 오행이에요 그래서 오행도 어떻게 보면 우주에 떠돌고 있는 기운의 종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나의 기운으로 표시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온도 어떻게 보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요소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실은 우주 전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또는 일체, 다 이런 제법 모든 게 다 해당되겠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개, 모두 개자죠 모두 공, 비어있다 그래서 비추어 보건대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공안이 비어있으니 도, 여기 원래는 도가 법도도인데 여기서는 건너가다라고 해석되는데 건너돌자는 아니죠? 삼수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는 여기서는 법도도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뜻을 찾아보면 깨닫다, 벗내서 해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탈하다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다, 벗 일체, 모든 것이 고액, 괴롭고, 액은 뭐예요? 재난액자죠? 맞나요? 액액, 재난액액, 고액, 괴로움과 불행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비추어 봐서 보았다 즉 깨달았다 뭐를 우주에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허망하니, 모두 다 비어있으니 그걸 깨달아 버리니까 일체의 모든 괴로움과 그러한 불행함이 도, 거기서부터 해탈했다 또는 그러한 것들이 벗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해탈하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도를 그 다음에 오온이 뭐냐 오온이 뭐냐면 오온은 다섯 가지 요소라고 지극하면 그래요 다섯 가지 요소 그래서 다섯 가지 요소는 우주에 있는 다섯 가지의 모든 요소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일체가 되고 또는 재법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를 창조하고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섯 가지 불려는데 우리 동양철학에서 목과 토금수, 오행론이 또 있죠 오행론, 음향이 있고 오행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면 또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온이 뭐냐 색 자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한대요 물질 어떤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육체 또는 객관적인 대상 인식의 대상인 물질을 의미하고 자 수는 받을 숫자죠 이거는 색색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색은 물질을 말하고 수는 받을 숫자잖아요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게요? 감각이겠죠 감각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생각상자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각을 하는 걸 느끼고 상상을 하고 그런 뜻이 되고요 행은 그걸 통해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외부 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육체가 있고 외부에서 반응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각하거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행인 거죠 자 행이 되고 그 행위가 계속해서 이제 쌓이거나 또는 다르게 기억하거나 그런 것들 뭐예요? 다 우리의 기억이 되거나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이다 우리의 내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고액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한번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강의에서 요약한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인간의 팔 괴로움이 있대요 그래서 육신의 사 괴로움은 생로병사가 있고요 마음의 괴로움은 애별리고 자 애별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고 미 떠나가는 고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겠죠 그 다음에 원의 원증해고 자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들을 회 다시 만나는 괴로움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또 보는 그러한 괴로움 구둣불고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오치온고 이 오치온고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사리자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 사리자 사리자 있죠 우리 금강회에서는 수보리가 나오죠 수보리 어쨌든 이 반야심경에는 사리자 그래서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있는데 지혜제일 사리자 신통제일 목년전자 두타제일 마가석 천안제일 아나율 해공제일 수보리 논의제일 가전년 설법제일 부르나 지게제일 우발이 미랭제일 나우라 다문제일 안안 우리가 이제 흔히 저처럼 불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이 사리자 이것도 지혜제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분야에서 첫 번째 제일이기 때문에 1등이겠죠 그러한 분야에 제1등 제자가 누구다 사리자 그 다음에 수보리를 보면 수보리니까 금강회에 나오니까요 해공제일수보리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건 생초하니까 그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법이라고 한 거 볼까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 되어서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어떤 것들이 비롯된다 물 만들어지던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런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연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아 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래서 이 무아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제법 무아는 제법만 모든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은 이 연기론에서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무상은 이게 항상 상자죠 항상 일관되고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상은 그러면 항상 똑같지 않다 그건 뭐예요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재행은 불변하는 것은 없다 즉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연기법은 그 안에 무아와 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큰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해진 것 용고 불변한 진리 지혜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어떠어떠한 가치를 진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계속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런 것도 법의 상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두려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웃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노장사상의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하고도 한번 같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사리자 사리자야 색 색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색깔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색은 육체 물질세계 이런 것들이 불이 자 이게 다르리자죠 다르리자니까 불이 하니까 뭐예요 다르지 않다 즉 같다 이 꼴을 하는 거죠 모와 공 비어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세계는 공과 다르지 않고 즉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어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물질이 허공과 다르지 않고 공 불이 색 공이 다시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즉 같다 그 말이죠 여기는 뭐 여러가지 깊게 해석하신 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해석에 충실하게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색 즉 시공 색 즉 시공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뭐 그 다음에 시 시는 이제 원래 중국어로 말하면 슈 그래서 뭐뭐이다 그죠 존재라 그런거 나타내죠 뭐뭐이다 즉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뭐이다 뭐다 공 비어있다 그래서 색은 곧 즉이니까 색은 곧 공이고 허공이고 공 즉 시색 공은 즉 곧 그러니까 공은 곧 색이다 그래서 색과 공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 부 여시 여시 여시는 이와 같다 그 말이죠 여는 같을 여자니까 시는 뭐뭐이다 이와 같다 역 또 또 역자죠 다시 부자죠 그러니까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이 이와 같이 수상행식 이 수상행식도 역시 이와 같다는 법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색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게 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색 대신에 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수즉시공 공즉시수 그 다음에 상을 집어넣으면 상즉시공 상즉시 아니 공즉시상 그렇죠 자 이번에 행을 넣으면 행즉시공 공즉시행 자 식을 넣으면 식즉시공 공즉시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온인 색수상행식 여기에 뭐다 다 공이다 비어있다 각각의 오온이 전부 다 비어있다 아까 우리가 오온이라면 일체를 말하다가 제법 그러니까 오온이 모두 비어있다고 하면 일체 또는 제법이 모두 비어있다 공이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색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머지 수상행식을 여기에다가 똑같다 이게 지금 반야신경이 270장과 된대요 제목까지 해서 그러면 제목 빼면 260장니까 이걸 요약을 한 게 많아요 여기 보면 또 밑에 보면 네지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다 역부여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면 원래는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사리자 사리자야 시 원래는 시가 뭐뭐이다 그러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도 강조할 때 도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법 모든 법이 모든 법 또는 모든 현상이 공 공하고 공안 상 공상 공안 이 상이라고 한다 상은 모든 제법이 공안 이 상은 시 뭐뭐이다 뭐다 부생 불멸 나은 것도 아니고 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멸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리자야 이 모든 제법은 제법이 공안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또는 이렇게 시를 여기다 집어넣어 될 것 같아요 제법 시 공상 모든 법은 공안 공안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생 불멸 새로 나은 것도 없고 불멸 멸하여지는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멸실이죠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생은 나은 거 그러니까 사리자야 제법이라는 것은 이게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제법 시 이렇게 제법 시 공상 제법 시 부생 불멸 제법 시 불구부정 제법 시 부정 불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고요 문장에 맞게 그래서 제법은 새로 나는 것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구 이게 이제 떼구 자래 더럽다 그래서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다 또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안실상이므로 부증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감 감소되는 것도 아니다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리자야 제법은 모두 공안상이므로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나하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뭐한다 변화될 뿐이다 그런 말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깨끗하다 더럽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게 실상이 깨끗하고 더럽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부증불감 또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고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제법 공상 제법 공상 제법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안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에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부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해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설명은 해석만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까닭이다 시고 공중무색 공안 가운데 공안 가운데 색이 없다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안 가운데 물질도 없고 또 물이 무수 상행식 그리고 여기에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무색 대신에 무수 무수 무상 무행 무식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시고 그러한 까닭에 오온이 공안 가운데 무색 공안 가운데 물질도 없고 공중 무수 공안 가운데 지각 감각도 없고 공중 무상 공안 가운데 생각도 없고 공중 무행 공안 가운데 경험도 없고 공중 무식 인식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죠? 그러므로 시고 공중 무색 무수 무상 행식 그러면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에 공안 가운데 물질도 없고 감각 지각 경험 인식도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승 불교에서는 이제 여러가지 세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온설 12처설 18개설이 18개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온설은 색상 행식이죠 요거는 지금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처설은 이제 우리가 어 앞에서 이거 봤었죠 자 요거 보시면 자 우리 몸에 우리 몸에 감각기관이 6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그래서 안 보는 거죠 눈 이 귀 어 자 안에 해당되는 것은 어 색 여기서 이제 모양이나 빛깔을 의미해요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에 있어서 색은 빛깔을 의미한다 모양이나 그 다음에 이는 듣는 거죠 소리 성 그 다음에 비는 코죠 코비자 그래서 냄새 그래서 요거는 향기향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혀설자 설이죠 혀는 뭐예요 맛을 느끼죠 그래서 맘미자 그 다음에 신 몸신자죠 몸은 뭐예요 우리 손이나 이런거서 이렇게 누르는 통점 앞점 뭐 이런거 감각을 느끼죠 닿을 척자 척 척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 뜻의 자는 어떤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된다 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식작용 안에 뇌의 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감각의 주체의 식을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식신 의식 또는 오식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안이비 설신의 요거에 해당되는게 색성향 미척법 요거를 해당되는 거를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요거는 순서대로 안은 색깔 이는 귀는 소리 코는 코비자니까 코비는 코는 향 설은 맛 몸은 감촉 그 다음에 의는 원리나 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처설은 육군 6가지 안이비 설신의 그 다음에 육경 6가지 경계 색성향 미척법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다 환경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18개설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육군에다가 육경에다가 여기다가 형성되어진 업식의 인식활동 육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하는 의식은 제6식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식 처음 들은 말은 많아요 말라식 제8식 아래야식 무식 자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저희가 대학교를 하니 때 이랬던 프로이드의 그 뭐죠 꿈의 해석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무의식 세계에 나오죠 오이디 플러스 컴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거 오이디 플러스 컴플렉스인가요 말이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갑자기 말을 꺼내니까 좀 어쨌든 그런 책들 그 다음에 아마 에디 프롬은 뭐 자연의 도피 그런 건 아니거든 프로이드에 관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게 육 뭐 이런 칼 육 뭐 이런 게 이제 심리학 있죠 그런 쪽에 무의식에 다루는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특히 프로이드의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은 이 무의식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걸 다뤘던 것 같습니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윤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에 여기 무 자가 많이 붙잖아요 요거는 이제 소승불교에서 오온설 십이처서 십팔개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이걸 대승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소승불교에다가 전부 이미 개공 모든 것이 비어있는 거 허망된 것이다 했을 때 여기다가 무자를 붙여서 이걸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비어있기 때문에 자 나옵니다 이제 무 안이비 슬시니 자 눈 귀 눈 안자 귀 자 코비 자 혀설 자 몸 신 자 뜨디 자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도 없으며 그런 것도 없다고 할 수 있고 무색 성향 미촉 법 자 색은 눈으로 보는 색깔 모양 이는 소리죠 성 향 소리성자 향기향자 만미자 감촉촉자 법법자 그러니까 이런 각각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기 때문에 자 12연기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2연기법에 나왔던 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척 수 애 취 유 생 노 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동양학체락에서 사회체락에도 12에 관한 게 12개에 관계된 게 많이 있죠 12에 관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간단히 넘어갔고요 동양학체락 공부하시면 아실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정리한 거 인터넷 보고 정리한 거 넘어가고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게요 12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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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무명은 무지함을 말한대요 행은 무명으로부터 다음에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을 뜻하고 그 다음에 식은 인식의 주관으로서 육식 그 다음에 명색 명과 색을 합친 말이고요 육입 또는 육처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육입 안이빗을 시니 촉은 육근 육경 육식 등이 만나서 생기는 것 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쾌락이라든가 고통을 느낌을 받는 것 이거는 개인의 업식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애는 이제 받아들인 걸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욕망 욕구와 열망을 나타내고요 취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집착을 말한대요 유는 윤회하는 중성의 생존기라서 3계25유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생은 중생이 어떤 부류세계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노사는 태어난 다음에 차츰 늙어서 죽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2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명이 나오죠 그래서 문명이 나오고 여기에 노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이걸 왜 했냐면 이 부분이 나와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아까 나왔었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안이비 설신이 똑같아요 안이비 설신이에다가 무식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무한계부터 안이비 설신이 그렇죠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축법 넣었어요 무한계부터 무의식계까지가 이거예요 이걸 생략해 놓은 거예요 이거가 원래 다 들어가야 되죠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려면 그런데 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압축되다 보니까 이거 부분이 다 빠졌다 그래서 안이비 설신이 이 여섯 개에다가 무와 계를 넣어서 무한계 무의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계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몇 개가 생략된 거예요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무한계 내지 무신계가 여기에 또 색성향 미축법이죠 그래서 무색계 무선계 무향계 무미계 무선계 무겁계 그 다음에 무한식계 무이식계 무비식계 무설식계 무신식계 무신식계 무의식계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내지를 내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무무명 자 무명이 나왔죠 아까 무명 무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즉 무명도 없고 즉 눈의 경계 내지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그 다음에 무명 무명도 없고 역 또 역자죠 또한 무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고 그렇죠 달진자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자 이거는 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서 그래요 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게 12법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무명이죠 무명이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지가 또 나와요 내지 그러고 나서 무노사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가 무명이 시작되어서 무명이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12번이 노사예요 그러면 앞에 3번부터 11번까지는 다 생략된 거죠 그게 생략된 걸 나타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내지에 생략된 것은 무무명, 무행, 무식, 무명색, 무육입, 무척, 무수, 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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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위 이게 다 열거를 해야 되는데 내지로 다 생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짓 그리고 무노사, 노사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역 또한 무노사진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이게 지금 십이 연기법에 있는 것을 12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무고진멸도, 괴롭고, 괴로울고자죠. 모을집자, 멸알멸자, 길도자 또는 여러 가지 도리도도 되고요. 그래서 괴로움과 집, 모우니까 뭐겠어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모아놓은 거, 원인을 말하겠죠. 원인, 멸, 멸하게 하는 거, 없애는 거, 해탈하는 거, 도 그런 거. 이 고진멸도가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는 사성제를 의미하는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고 십이 연기를 쉽게 설명한다. 자, 12연기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자, 고성제. 인생은 괴롭다. 고통스러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 고와 즐거움은 같이 움직이는 거다. 100% 항상 괴롭고 100%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다시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끝나면 또 고통이 오고.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철학에서 음향.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오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오고. 뭐 이런 성질이 그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성제.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과 무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괴로움을 모으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죠. 자, 욕망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사람이 가지면 달성을 못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자, 여기서 무명. 무명 때문이다. 왜 무명이 무섭냐. 괴로움의 원인이냐. 여기서 무명 무지를 수박하니 하나도 모르는. 예컨대 우리 한두 살 먹은 애가 밖에서 일은 무슨 일인지 벌는지 모르고 그냥 먹을 거 주면 해맑게 웃고 있는 그런 무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깨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상황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아서 깨치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가 무지해서 그거를 깨침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 욕망이 없으면 괴롭지 않죠. 욕망도 있어도 욕망이 있고 괴롭고 욕망이 생겨도 그것이 허무하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버리면 즉 명이 생기면 명이 생기면 이 집성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이 원인이 되고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해탈, 열반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그다음에 집을 멸하면 고도 멸한다. 고통이 소멸되고요. 도성제는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 방법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다. 그다음에 이 사성제의 결론은 팔정도도 요약이 된대요. 팔정도, 팔정도는 우리 고등학교 윤리시간을 많이 배웠죠. 2학년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전진, 정근 또는 정념, 정정 옛날에 배웠는데도 생소하네요. 기억력의 한계라는 것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3학, 세 가지의 배움이에요. 여기 뭐냐면 개, 정, 해. 개라고 하는 것은 개율적인 요소. 개율이기 때문에 뭐예요?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뭐다? 헬스, 건강하게 된다. 정은 뭐다? 집중, attention. please, attention, 그러죠. attention, please. pay attention to. 그러면 뭐뭇에 집중하다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 해는 여기는 보통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는 wisdom. 우리가 대학교 초창기 때 보면 말장난 많이 하죠. 고독과 외로움과 홀로서기와 외로움과 차이가 뭐냐. 뭐 그런 거. 그다음에 knowledge, 지식과 wisdom, 지혜가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습 능력과 여러 가지 그런 차이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지혜라고 했으면서 knowledge라고 했어요. wisdom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많이 안 배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야죠. 배운 만큼 지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지혜도 지식을 안 배우고도 깨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식과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죠. 꼭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개정해를 사막으로 가는데 이 팔정도를 이걸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컨대 정견,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은 지혜죠. 바른 생각, 지혜죠. 정업, 바른 말 해라. 정업, 바른 행동 해라. 정명, 이거는 뭐 계율이죠. 바른 행동과 바른 말을 해라. 정명, 바르게 생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정근, 이것도 집중하는 거. 정념, 올바로 교육과 생각하는 거. 이것도 집중, 정정도, 집중. 그런데 정근은 다 해당되겠죠. 노력하는 것은 다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월 선생님 강의를 듣다고 보니까 나오던데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깨치고 수련도 순간에 수련 방법을 깨쳐서 다시는 더 이상 수련이라는 게 필요 없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도노돈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는 우리 유한적인 인간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도월 선생님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울선사는 깨치는 것은 순간에 깨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 깨치는 바를 부단히 수련을 통해서만 뭔가를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진울선사가 도노점수를 이야기했는데 인간으로서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지역무득 그래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역자 또한 무득 얻은 것도 없다. 얻음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문호사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그다음에 고진멸도 없고 이제 괴롭고 고진멸도 없고 그다음에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은 바도 없다. 이 무소득고 계속 앞에서 얻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뭐뭐로서 뭐뭐로서 그런 말이죠? 뭐뭐로이기 때문에 뭐뭐로서 고 까닭이죠.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뭐뭐한 영고 까닭 그 말이죠. 그래서 무소득. 없다. 소득. 얻은 바. 하소자죠. 바자. 득소. 그러면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얻을 득자니까요. 얻은 바가 없는 까닭으로 그 말이죠. 얻은 바가 없는 까닭으로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그렇게 써드리지만 보리보사리. 의. 의는 뭐뭐로의 의자예요. 또는 의그아요. 그 말이죠. 의자의 의자죠. 뭐뭐로의 의자예요. 바냐. 깨달음. 바라밀다. 저쪽 피아노를 건너가는 그 깨달음에 의지하는 고 까닭에. 여기까지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리살타는 이와 같이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얻은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에 보리살타는 이 바냐 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심. 바냐 바라밀다는 큰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라밀다 저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해탈이 이른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거침이 없겠죠. 그래서 심. 무. 가해. 가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장애물도 없고 걸림도 없고 무. 가해고 고는 머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역시 마음에 두고두고 괴로워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 유. 공포. 공포도 없다. 여기서 공포는 실제로 무서운 하러. 공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괴로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깨치고 나면 그런 깨치게 하는 방법이 뭐죠? 반야바라밀다. 그 큰 저쪽 해탈을 이르게 한 큰 깨달음에 의지하게 되면 이 세상에 그칠 게 없잖아요. 그 마음에 걸리지 않고 마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원리 자, 원리가 뭐죠? 멀원자 이별할 일자 떨어뜨릴 일자 그러면 멀리 떨어뜨린다 멀리 이별시킨다 멀리 보내버린다 그 말이죠? 전도는 엎어질 전자죠. 엎어질 전자 넘어지거나 앞으로 거꾸로 되는 거 거꾸로 돋자 그러니까 몽상 꿈 몽자 생각 상자죠. 몽상은 뭐예요? 우리 몽상가라고 그러죠. 몽상가 꿈속에 세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흐리멍텅하게 몽상 그러한 망상 꿈같은 망상을 전도 엎어뜨려서 거꾸로 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거꾸로 뜨려 버리고 원리 멀리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떨어뜨려 버리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수련에 의해서 바냐 바라밀다 바냐 바라밀다에 의해서 이것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쓸데없는 몽상들을 두려움이라든가 괴로움 이런 몽상들을 엎어뜨려서 멀리 보내버리기 때문에 구 이거는 이제 드디어 구자로 부사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동사로 맞으면 뭐 탐구하다 그런 말이 쓰는데 마침내 이렇게 어거나 아니면 드디어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로 쓰이면 드디어 이 경자가 마침내 경자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열반 열반에 들었다. 즉 열반을 이루었다. 해탈을 얻었다. 모든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모든 세상에 모든 공허한 것을 잊을 깨닫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해탈을 얻게 되면 얻게 되니 삼세의 재불 삼세는 뭐냐면 세 가지 세상이죠. 여기는 세 짝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래요. 시간적인 삼세 삼세는 과거의 시간을 의미하는 장엄겁 현재의 시간을 의미하는 현겁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성수겁 이게 원래 숙자가 잘숙 천자문에 보면 잘숙 그러죠. 잘숙 그런데 별자리 수도 돼요. 그래서 우리 북줄추성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별자리 이야기할 때는 이게 별자리 수다 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성 별수죠. 그래서 성수겁 그래서 장엄겁 형겁 성수겁 이런 것들이 삼세를 의미한다. 시간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십방 또는 시방이라고도 읽는다고 하는데 이 십방은 뭐냐면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뭐죠? 사방이 정사방 정사방은 뭐예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우 여기 우가 아마 모서리 우자일 거예요. 모서리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동북 그 다음에 북서 서남 그 다음에 남동 그렇죠. 이 사이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다가 북동 북서 남서 남동 이 네 가지 플러스에서 상하 위와 아래를 이끌어서 열 개의 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열 개의 십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세제불이면 오랫동안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합쳐서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항시 그런 제불 모두 제자죠. 모두 제자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의 뭐뭇에 의지하여 바냐 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의지하여서 고 득 그러한 의지하여서 득 얻게 된다. 뭐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뭐죠? 그 인도말을 중국식으로 번역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그저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이게 인도의 산스크트인가요? 그거에 비슷하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우린 저도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어려웠죠. 불경을 공부할 때 그래서 어쨌든 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한대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무상 정등각 무상 없다 위에 뭐뭇보다 위에 위에 없다니까 그 위가 제일 높은 거죠. 그게 정등각 바르게 깨치는 각 바르게 깨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편적 보편타당한 진리인데 이게 최고의 깨달음 경지를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금강경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수보리가 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금강경 할 때 한번 제가 들었던 것 같으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었다. 이것에 의지해서 반야바라바라바라밀다 수련의 해탈의 방법에 의해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 고지 그러므로 지 알아라 명령어죠?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가 시 이거는 주어죠? 반야바라밀다 주어이고 시가 뭐 뭐이다 중국의 시 워슈스 외상할 때 시 뭐 뭐이다 반야바라밀다가 시 뭐 뭐이다 대 큰 대 신 신신자 신 신의 신신 주는 주술주자 또는 주문주자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가 이다 뭐다 큰 신비로운 주문이다 근데 이제 대자를 큰으로 해석 안하고 가장으로 해석했어요 뭐 가장으로 해석하려면 이게 이제 중국어로 쪼이다 뭐 그렇게 최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를 큰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장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어 공부한지 오래돼서 최대 이게 아마 중국어로 쪼이다 그럴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큰으로 해석하려놓고 가장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시 또 이 시가 여기에 각각 다 글리는 거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반야바라밀다 계속 걸려요 시 뭐뭐이다 대명주 자 이번에는 신비로운 신자가 아니라 신신자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밝은 명자죠 그러면 가장 밝은 주문이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자 이 주문을 인도로 뭐 달안이라고 하는데 달안이 달안이 많이 들어봤죠 천수경이 나오네 달안이 뭐 이런 말 나오죠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쓴 게 진언 그러면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시가 또 여기 또 걸려요 반야바라밀다 시 무상주 자 무상주 위가 없다 그러면은 위가 없다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키가 크다는 거죠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상 위가 없다 그러면 그게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높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드높은 주문이며 시 뭐뭐이다 무등등주 자 등등이 뭐예요 갓들등자 뭐 등등 비교하는 거죠 뭐뭐 등 그래서 등등 5등은 자의해야 할 때 등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어쨌든 등등은 비교하는 것 등등 무리등 그러기 때문에 등자가 무리등 어쨌든 그러한 비교할 수가 없는 주문이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신비롭고 가장 밝고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 있고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동등한 보편적인 주문이니 능 제1체고 자 1체 1체고는 모든 괴로움을 제 없앨 제자죠 없앨자 제거할다 제거할 때 없앨 제자죠 능 자 능이는 부사로 쓰이면 능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여기는 능이로 했던 것 같아요 부사로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주며 여기는 저는 이거를 이 제자를 동사로 본다면 이 제자를 조동사라고 우리가 동사를 도와주는 것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으며 능 뭐 말 수 있다 능이 뭐 말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밝고 가장 드높고 가장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주문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반야신경이 능이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고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주며 그냥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실불어 진실하고 허망되지 아니하니 맞느니 고설 그러한 까닭의 설 말하노니 말하노니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을 하겠다 고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겠다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라고 했죠 위대한 가장 위대한 신비롭고 밝고 가장 드높고 그 다음에 가장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주문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인 뭐냐 말해보겠다 즉설 곧 즉설 곧 곧 즉 말씀설 그 다음에 주문주 왈 곧 말하간데 곧 말하간데 뭐다 이 주문은 왈 가라사데 뭐뭐와 같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겠죠 가라사데 왈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왈자죠 그러니까 이 주문은 가라사데 이렇다 즉 다음과 같다 그 말이죠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하 이건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바냐바라밀다 의 주문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찾아봤는데 불교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산스크리티오 원음에 까떼까떼 파라까떼 파라상까떼 보디스바하 이런 말이래요 자 이게 이 갓대를 갓대를 중국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번역을 저기 한자를 갖다 차용해서 썼겠죠 우리가 영화 그 가베 가베 커피가 옛날에 없었으니까 커피가 우리는 커피에 번역 가까운 거를 중국사람은 카페이 그러잖아요 카페이 그게 영어로 한자로 쓰면 가베거든요 가베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갖고 와서 가베라고 그대로 있고 그래서 고종의 커피에 관한 영화 가베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주문도 뜻이라보다도 어떤 음성 말의 소리자 소리를 그거를 차용해서 쓸 때 가장 가까운 소리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뜻을 원래 보면 자 이거는 아재 할 때 아재인데 이게 아자가 없어요 한자로 보면 높이 들게 걸게 질갈 세울 거래요 그러니까 걸자 개자예요 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살필제 또는 우울제 개제 개제 이렇게 되겠죠 기껏하면 개제 개제 원음에 가깝게 쓴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특별하게 한자음을 가지고 해석할 건 아니에요 그냥 소리 글자다 소리음을 나타낸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뜻은 가벌이다 또는 가세 가세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재 아재 하면 가세 가세 바라 아재 바라 부처님 세계로 아재 가세 바라를 보면 없죠 그러니까 바라 아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아재는 가버린 것을 의미하고 괴로움에서 해탈된 것으로 가버린 것을 말하고 혼란스러움에서 고요한 명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아재 아재는 가버리고 또 가버린 것입니다 바라 아재는 아주 먼 저 끝 또는 패러다이스 부처님 세계까지 가버린 것을 말한다 바라는 아주 먼 저 끝과 패러다이스 부처님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재 아재 가세 가세 바라 아재 부처님 세계에 있는 저 꿈의 낙원인 패러다이스까지 가세 부처님 세계로 가세 열반의 세계로 가세 피안의 세계로 가세 다 그런 말이겠죠 바라 승아재 또 승자는 원래 승려 승자인데 맞죠 제가 기억이 못하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어요 이게 부라삼 부라삼 가세 부라삼 가세 그러니까 부라삼 3자를 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승자 승려할 때 승자인데 그러는 승려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뜻보다는 의역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나타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 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 승아재 하면 가세 가세 부처님 세계로 가세 부처님 세계로 완전히 가세 뭐지 사바하 사바하는 그냥 프라이 뭐 할렐루야 뭐 그런 맛사 만세 일단 감탄을 나타낸 말이라고 합니다 사바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바 세상 사 그 다음에 음역자 바 할머니 파 그 다음에 꾸지질까 꾸지질하 이게 여러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뒷단어로 읽으면 사 바 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또 사파가 뭐 사바하 뭐 이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사바로 읽고 있다 그 다음에 모지는 자 모지는 보살보 자예요 모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을제자죠 그런데 이거를 모지로 읽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자로 하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냥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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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문으로 그냥 이렇게 모지로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게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주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보존으로 간단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하 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제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심 관자제보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혼 개공 도일체 고액 다섯가지 요소가 다 공안 진림을 비추어 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리자야 물질이 허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물질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물질이다 물질이며 수상행시 역부여시 감각 지각 경험 인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 시 재법 공상 부생 불멸 불구부정 부증 불감 사리자야 모든 현상이 공안 이 실상은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시고 공즉 무색 무수상 행식 그러함으로 공안 가운데 물질도 없고 감각 지각 경험 인식도 없고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 눈, 귀, 코, 현몸 생각도 없으며 빛깔과 모양과 소리와 향과 맛과 감촉과 법도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 무무명 진 눈의 경계 내지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 진 무고진멸도 무지 역 무득 내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괴로움과 번뇌 열반 법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은 바도 없다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 의 바냐바라밀다 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얻은 바가 없는 거로 보리살타 즉 보살이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신무가에 무과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 열반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게 되어 뒤집힌 꿈같은 망상을 멀리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루어 3세의 3세의 제불 의 바냐바라밀다 고 득 아녁 아녁다라 산막 산보리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아녁산막 산보리를 이루니라 고지 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대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그러므로 알아라 바냐바라밀다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은 주문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주문이니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진실로 진실되고 허망되지 아니하니 고설 그러므로 말하노니 바냐바라밀다 주를 말한다 즉설 주할 바로 말을 하느니 주문은 다음과 같다 가라사대 주문은 다음과 같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가세 부처님 세계로 가세 부처님의 세계로 완전히 가세 깨달음이여 아싸 이렇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더 압축해서 해석 안고 그냥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바라바라밀다 심경 관자제보살 행신바라바라밀다 시 조견 오원계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불색물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역 무득 이 무소듣고 보리살타 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 의 반야바라밀다 고 득 안역다라 산막 산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제 고설바냐밀다주 즉설주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자 이상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칠까요? 아쉬우니까? 마하바라바라밀다심경 관자제보살 관자제보살 행신 바라바라밀다시 조견오원개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부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이비 설신이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역무득 이 무소듣고 보리살타 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 반야바라밀다 고 득 안역다라 산맥산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즉설주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자 이것으로 반야신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